아, 냄새 좋아. 중국집 같은데요? 와, 이거 봐봐, 봐봐. 와, 신선하다. 봐봐, 봐봐. 고기, 면, 해산물, 뭐 다 있어, 야채. 너무 배고파요. 맛있는 거 다 골라 먹어봐. 주로 와. 사장님. 사장님. 여기 뭐, 제가 또 서울 사람같이 생겼지만 허거를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래서. 허거도 무한리필집 없을걸요, 아직. 허거는 무한리필이 하면 망하죠, 양 원장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아, 네, 저희는 무한리필이고요. 잡동이 셀프로 가시네요. 허거 무한리필이 어딨어? 무한리필 있어요? 허거 무한리필이 있다고? 야, 그거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낸다. 그리고 제가 무한리필집은 똑같은 데를 안 가잖아요, 보세요. 아, 그렇구나. 다양하게 아시네요, 무한리필집을. 허거, 허거 먹어본 사람. 허거 먹어봤어? 아, 미치겠다. 정태는? 이게 뭔지도 모르지, 넌. 잘 모르겠어요. 윤준이하고 은주만 먹어보고. 동훈이. 처음 먹어봐요. 다 촌놈들이, 촌놈들이. 아유, 법을 한 번도 못 먹어봐. 허거집이 뭐예요? 중국식 샤부샤부 같은 건데요. 아, 짙은 거. 짙은 거 있잖아요. 마라. 마라 향을 넣어가지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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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싹 없어질 텐데. 어우. 불쌍해. 어우, 저거 스트레스만 남을 텐데. 아유. 아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거 안 먹어보면 다 갖고 와. 어떻게 한 거예요? 소스, 여기. 여기 써 있어요. 아, 여기에다가 찍어서 먹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렇죠. 소스도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불쌍해. 불쌍해. 저 사장님 너무 불쌍해. 아, 사장님이. 저 통을 그냥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 넣는 건가? 아유. 아유. 그래서 조금씩. 아이고. 지금 해물이랑 고기랑 다 넣었어요? 네. 다 넣었어, 다 넣었어. 그냥 배만 채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 저, 고기를 바로 바로 건져 먹어야 되는데. 저게 원래 한 4개씩 넣고 이렇게 건져 먹는 거잖아. 끓었을 때 넣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뭐 끓지도 않았는데. 60, 70. 어머,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아, 역시 글빙 스타일이에요. 아니. 끓어야지 저게. 이렇게 안 넣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넣어줘야죠.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 넣어줘야죠. 뭐라고요? 두 시간밖에 안 될 시간이. 아, 시간이 두 시간이구나. 두 시간이구나. 그래서 안 끓어서 넣었구나. 언제 저걸 하나씩 휘젓고 있어. 사장님 뒤에 초조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 봐. 원래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넣으면 안 되죠? 어, 네. 아, 저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너무. 역시 너무 떨리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 아, 저기는 야채도 안 넣어. 저거 남은 음식 정리할 때 저렇게 하지 않나? 한 대 먹잖아, 잠반을. 짬. 짬, 짬. 짬 스타일이에요? 아니, 무슨 소금을 저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저는 고기로 정리할게요. 우린 고기 맛있게 먹어요. 와, 끓지도 않은데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물은 엄청 우러났겠네요. 국수까물이. 아, 국물이 아주. 진흙겠네. 국물이야, 국물이야. 맛있어, 맛있어. 처음 먹으면 입맛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다 맞아, 또. 근데 성수하고 정떼 입맛이 맞아? 처음 봤어, 저런 게. 괜찮아? 와, 땅콩이 진짜 희한한 역할을 하네. 잠깐만요. 중국 음식답게 좀 기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먹어보니까 처음 먹어보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요즘은 말이야. 성수하고 정떼 입맛이 너무 고급스러워져서. 내가 무한 리필도 요즘은 고민하면서 그런다.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나 섭섭해. 와, 오늘 베스트 썬 얘기입니다. 네. 어? 뜨거운 거 웃긴구나? 처음 알았어. 추위와 뜨거움을 입어요. 추위와 뜨거움. 추위와 뜨거움. 온도에 민감하구나. 아, 머리야? 아, 머리야? 저게 뭐야? 아니, 저기. 지금 차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손고기진만 그냥 때려먹는 거잖아요. 무슨 고기진도 모르고 먹는 것 같아요. 야채 좀 돌려볼까요? 저희는 야채 끄가 없어요. 괜찮아요. 야채 말고 고기 드세요. 네, 고기 먹으면 근육이 많이 채워져요. 네, 그럼요.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죠. 아,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가. 아, 또 들어가. 사장님. 네. 고기 더 가입해주세요. 응, 그거 너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봐봐. 우와! 없어, 없어. 저기, 텅이 저렇게 깊은데. 아니, 무한이프트에 나 저런 거 처음 봤어, 저런 텅. 아, 또. 굉장히 스묵히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 표정 안 좋죠? 저 약간 우시는 것 같은데. 예, 표정 안 좋으시죠. 아유, 가엾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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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식당이든지 저 식구들이 가면 싹쓸이 아니야. 네. 너무 불쌍합니다. 야, 근데 두 시간을 딱 제한시간 둔 것도 무의미한 거 아니야, 지금. 저건 저 사장님의 허를 찌른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뭐라고. 또 못 gettin ll Иль인 지 ress citrói,? 쫙 한다는 seis 셀프 diamond Brother Holyinformich. 달 dirique salvan chokes dikzione. 자, 이케ês! 아니 우리 송 대표님은 진짜 콘텐츠 제작 약간 관심 있지 않나요? 동훈 원장님이랑 먹방 제 안에서 침이 진지 나왔어요 먹방으로 성공하는 것 같네요 저걸 보면서 내 안에 걸벵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잠재된 걸벵이가 있나? 저걸 보는데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근데 양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은 있지만 당장은 굉장히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영상인 것 같아요 성숙이 이제 걸벵이 스타일로 변하네 응? 물이 점점 걸벵이 스타일로 변하네 물이 저렇게 안 먹었는데 먹다 먹는 게 변한다니까 고기 앞에 장사 없죠 고기 앞에 장사 없죠 응 와 면치기 또 볼 수 있나요? 양치승 원장님의 진공 청소기 면치기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고기 옆에 장사 없죠 고기 잡기다 고기 벽스 몰리고 벽려하고 찬티럭은 좋아 무한리필하는 식당 사장님들이 보면 진짜 꼴베기 싫다 꼴베기 싫다 꼴베기 싫다 별로다 꼴베기 싫다 아니 오늘 기구에 진짜 투자 많이 샀습니다. 이 기구들은 너네들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 기계들도 너네들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야. 정말 우리가 몸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욕심을 많이 불어야지. 감사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여기 직원들이랑 회원들이 훈련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